자 이번에 대박 주식 시리즈는 39탄입니다. 자 39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보고 동영상 타이틀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회화는 50%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이 바로 접니다. 자 제가 지난 20년 동안에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자 이런 대기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이 꿈이 바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붉은태양 칼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는데 자 SBS 전국 CF 전국방송 수익사업의 50%로 사회화환원하겠다라는 이런 CF방송이 기획이 된게 벌써 20년 전의 일이고 그때서부터 제가 이 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글을 동영상을 보시고 CF도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러면 저에 대한 믿음이 어느정도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지난 20년 동안에 제가 이런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국민기업 관성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제 이름이 차관성인데요. 제 이름을 걸고 국민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국민기업의 이념은 기업이념은 무엇인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 국민기업 관성의 1인 주주가 되시는 분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노후생활까지 편안하게 배당감을 받으면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국민기업 관성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전부 다 정규직이다. 전부 다 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노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후에도 배당금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이 기업이념을 갖고 태어난 회사가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요.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 그 근거자료를 만드는데 앞서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 이 파워포인트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금융위기가 와서 지금 제 동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오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틀림없이 대박이 터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무한도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1억을 쉬는 게 빠를까요? 자 그리고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 무한도전이 730일 동안에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선물, 해외 선물에다가 투자해서 매일 올리는 이 수익률입니다. 이게 나중에 국민기와 관성의 영업이익으로 전부 다 잡히게 되면 시총 1일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 근거 자료를 730일 동안 만들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000%가 터지는가? 아 이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자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을 들이기 위해서 730일 동안의 자료를 준비를 했다. 이거 보통 집념이 아니면 이렇게 일진행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를 넘어선 대공황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엄청난 위기가 준비된 자한테는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오지 않은 저러의 기회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그래서 국민기업을 알리는데 내가 과감하게 사회 환원금을 50%를 배당을 하면서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알리게 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절대 돈 볼 수 없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제가 50% 사회 환원금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 동영상을 보고 제 이야기를 믿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하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 1000%짜리도 있고 2000, 3000%짜리가 있는데 자 한 종목을 추천받는데 500만원을 제가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제가 500만원을 받으면 여기에 사회 환원금 50%를 얹어서 750만원을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게 될 것인데요. 제가 사회 환원금을 지불을 하는데 뭔가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고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매달 25일날 사회 환원금을 받으면 국민기업 관성에서 매달 50%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다라는 이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국민기업 관성을 알려주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사회 환원금을 아끼지 않고 지불하겠다. 거기에다가 사회 환원금도 지불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최하 1000% 이상의 대박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10-2173-5680으로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모든 게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50% 사회 환원주 배당주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글을 적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릴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350탄, 2200, 1600%, 335탄 해서 자그마치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3년을 하락했고요.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2년이 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돈이 되는 종목을 상정돼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자산이 좋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 종목 이런 종목을 제가 500개를 특별히 선정을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하고 같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이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추천한 날짜, 시향 분석 자료 3년, 4년, 5년 동안에 홀딩을 하면서 몇 프로 수익이 꼭지 목표가가 날 때까지 홀딩을 해라 라고 하는 이 시향 분석 자료가 동영상으로 전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39탄이 왜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진다고 제가 호언장담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왼쪽의 이 파워포인트는요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는 겁니다. 종합주가에다가 종합주가라는 건 뭡니까? 주식이 종합주가가 오늘 하락할 거다 급락할 거다라는 거를 모르면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는 겁니다.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730일이 걸렸습니다. 730일 동안 종합주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자 이 실력이 해외 파생에 가서 그대로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2월 26일 날 바로 이 날입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애들이 주식 현물을 팔아버리고 하락장에다가 하방 패팅을 강하게 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요 날 제가 카페에다가 글 썼습니다.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대단히 이상하다. 오늘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26일 날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글 썼는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주가가 엄청 빠졌죠. 자 월가애들이 코로나로 갖고 여러분들한테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파생시장에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이 작전이 이번에 펼쳐진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눈과 귀가 모른 거죠. 자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하니까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시는데 이런 급락장에 초대박이 터지는 장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이미 대박 주식 시리즈 39탄이 최하 30%에서 많게는 80%까지 급등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에다가 올인을 해서 지금 이빨 먹어봐야 12%밖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완전 바닥에서 사서 지금 최고점에서 팔아봐야 십몇 프로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는 구간에 삼성전자에다가 올인은 한다? 이거 제정신 아니면 이런 미친 짓거리를 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초보 개미들이라 초보 개미들이 벌이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시장에 삼성전자에다가 배팅하는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돈이 많아도 이런 종목의 대박이 터트리면 여러분들이 1억을 배팅을 하고 10억을 배팅을 했으면 지금 수십억을 벌었는데 삼성전자에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1000% 2000% 수익 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39탄인데요.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2000%의 수익은 안 났고요. 약 1870%의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구간에 추천을 드려서요. 이 구간에 우리는 전량 매도를 쳤습니다. 이미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는 여기에서 전량 수익 실험을 하고 이 종목은 앞으로 10년 동안 쳐다보지도 말아라. 제 금융이론이 바로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전량 매도 터지고 이 종목은 앞으로 10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6년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13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시키도록 할 텐데요. 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식 잠재자산 정보라고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잠재자산이라는 경제이론을 만든 게 전 세계적으로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울시다. 자 이 잠재자산에 대한 대한 경제이론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지가 지금 대한민국에 알리기 시작한 지가 제가 6년째 됐습니다. 6년째. 그만큼 이 잠재자산을 알면 여러분들이 바닥을 잡을 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을 이 종목을 제가 잠재자산이 13만원인데 지금 지난주에 바닷가가 약 3만 5천원입니다. 3만 5천원에서 지금 기술적 반동 구간이 와가지고 4만 2천원까지 올라왔는데 수십 프로 올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십 프로 오른 이 종목을 이번에 삼성전자 매입을 했으면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매수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개미들 많이 배팅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10억 배팅했으면 벌써 지금 6억 벌었습니다. 60% 가까이 올랐는데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이빨이 먹어봐야 10%잖아요. 자 이 종목이요. 지금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는데 특정 구간까지 올라오면 전량 다 수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가가 다시 3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건데요. 왜 떨어진다라고 장담을 하는가 저는 이 종목에서 이미 1800%의 수익을 먹었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이때도 파악을 해서 여기까지 끝까지 홀딩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갔던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문명히 만원 이하까지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자 잔재자산 13만원인 종목이 제 이야기대로 이 작전 세력들이 지금 현재 약 4만원대인데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만원대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공황이 오게 되면 얼마나 쉽게 핑계거리가 많아서 얼마나 쉽게 만원 이하로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맥시멈 만원까지 틀림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 떨어지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저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 만원에 내 잔재자산 13만원만 찾아 먹어도 최하 13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만원 이하로 지금도 현재 4만원대인데 엄청나게 금융위기가 아니라 대공황이 터지는데 이 종목이 4만원에서 만원까지밖에 안 빠져지면 세 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저는 여기에서 4만원에서 많게는 일곱 토막까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무조건 터집니다. 왜? 다른 종목도 다 터지는데 이 종목이 무슨 삼성전자라고 앉아가지고 지가 안 빠져요? 삼성전자도 몇 토막이 날 텐데 이 종목이 왜 안 빠집니까?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요 현재가 4만원에서 많게는 맥시멈 만원까지는 무조건 빠지고요. 만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에 조상이 도우면 만원에서 반토막 이하로 더 나게 될 겁니다. 5천원까지 떨어진다면 이거는 무조건 2천%죠. 5천원짜리가 1,000%면 5만원 2,000%면 1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내 잠재자산이 13만원이야. 그러면 2,000원은 500% 되겠네요. 그죠?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두고 봅시다. 세월이 지나가면 이때 당시에 제가 2012년도에 2012년도에 제가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이 500탑 모임을 추천을 할 때도 그때 당시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제 이야기를 다 안 믿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왔더니 3,000% 4,000% 수익 낸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많게는 2,000%까지 먹은 회원님들 저희 카페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수의 90%는 30% 먹고 팔아먹고 50% 먹고 팔아먹고 100% 먹고 팔아먹고 이 대부분의 회원들이 100% 이상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 한참이 지나다가 보니까 1,000% 2,000% 3,000%까지 날아가는 걸 보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전부 다 땅을 치고 후회를 했죠. 저는 꼭지 목표가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기회가 이제 또 한 번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무조건 맹신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잠재자산 13만 원이니까 현재가가 약 4만 원에서 새 토막 나면 만 원이다. 그런데 대공항이 오면 새 토막밖에 안 나는가 거기에 W만 쳐도 이 종목은 5,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무조건 2,500%의 수익이 보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이 종목을 저희가 1,800%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작전 세력들이 금융위기도 아니고 대공항이 오는데 그 전부도 수익을 더 많이 먹으면 먹었지 적게는 안 잡을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추천 금액을 2,000만원을 잡을 겁니다. 자 2,000만원에 자유한원금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날 지불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을 추천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지금 4만원대에서 금융위기가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하면 이 종목이 3만원 2만 5천원 2만원 1만 8천원 1만 2천원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대로 떨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추천을 받고 딱 한 주만 사세요. 4만원 주고 그리고서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금융위기가 오고 4만원이 깨지고 3만원 2만원 만원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에 대해서 100%가 아니라 1000%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행복회료를 돌리게 될 거예요. 희망회료를 돌리게 될 겁니다. 아! 붉은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추천한 종목이 4만원일 때 만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니 그걸 떨어지는 걸 매일 눈으로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1억을 빼팅을 하면 2500%면 25억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은 매일 복권 맞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종목을 매수로 해놓고 훗날 1억을 빼팅을 해서 20억 30억의 자산가가 된다 그러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십시오. 그때의 대주주 회원님을 제가 모시기 위해서 지금 사회화능금을 50%씩 배당을 하면서 미래의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의 대주주를 지금 모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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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